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덕지메이트의 보라인은아입니다. 오늘은 간단하게 저희 탄이들이 좋아했던 아이스크림? 아니 얼음 아이스크림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. 탄이들이 촬영하면서 그렇게 셋이서 막 뺏으면서 먹던게 이 탱크보이와 빠삐코입니다. 미국에서도 한입마트에 가시면 사주실 수 있구요. 이게 빠삐코구요. 이거는 진짜 초콜릿 맛이 납니다. 저희 한국사람들은 많이 아는데 빠탱크보이 빠삐코는 저도 진짜 좋아하는데요. 이렇게 생겼구요. 여기를 이렇게 톡! 톡! 어 완전 좋아. 톡! 어 안되지? 보통 이렇게 저희는 따서 먹습니다. 이거를 꼭 먹는걸 강추드립니다. 여기 들어있는게 맛있거든요. 진짜 핫초콜릿 맛. 이거는 배맛이 납니다. 이거 역시 이렇게 되어있는데 조금밖에 안 들었네요. 많이 들어야지 좋은데 이렇게 오 운 좀 안되네. 이렇게 열어보겠습니다. 이거 역시 이 부분을 먹는 겁니다. 이거는 얼음 알갱이가 들어있어서 더 크리스피 하다 그럴까? 이렇게 막 씹는 맛이 있습니다. 이거 되게 한국마켓 가실 기회 있으시면 먹어보세요. 맛있습니다. 탱크를 먹을 때 더 씹히는 소리가 들리시죠? 얼음 알갱이가 들어있습니다. 아주 더울때는 굉장히 시원해요. 안녕히 계세요. näch어팔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그러면 歲 sau 고맙습니다. mo